기윤 씨, 아빠가 돈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빨리요? 기윤 씨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희자 씨 때문에 행복한데, 아버지 때문에 걱정이에요. 회장님이 왜요? 오 원장님한테 탈출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셨대요. 정말요? 탈출하셔서 날 망신주고 회장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게 틀림없어요. 아버지는 날 자식으로 생각 안 하시니까. 아버지가 계속 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먼저 아버지를 버릴 수밖에요. 아버지, 오 원장님한테 탈출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셨다면서요.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아버님, 오 원장도 기윤 씨와 한패에요. 아버님 편은 저밖에 없어요. 제가 기회 만들어서 탈출시켜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알았다, 주경아. 너도 기윤이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 네, 그럴게요. 알았다, 주경아. 너도 기윤이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 아버지, 아버지는 서희재가 신주경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 그런데도 나한테 비밀로 그런 날 속였어. 아버지, 신주경. 둘 다 나를 기만하고 가지고 놀았어. 둘 다 처참하게 밤을 시켜줄 거야. 아주 처참하게.